안녕하세요. 짱가봉입니다. 짱가봉 도썰 121번째 한풍 동치 광서 선통 청말이죠.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2017년부터 나머지 2023년까지 도록 마지막 리뷰하겠습니다. 이게 청말 도자기로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17년도 박매형감이니까 16년에 거래된 거죠. 그래서 한풍 때부터는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걸릉이고 걸릉이고 도광이네. 도광이 이렇게 죽석 파초문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반이 나오는데 사무도 반. 이것은 많이 나온 기물이죠. 동치 겁니다. 동치 관지가 있는 거죠. 세한 사무도 반 일대입니다. 동치 현재 관지가 있고 홍콩 소도비에서 13만 6천 R&B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정도, 8, 9년 정도인데 13만 6천, 지금은 한 20만 정도 되겠죠. 20만이면 4천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반 하나당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광서 관지가 있는 용문이 거래져 있는 화분입니다. 화분 일대죠. 광서 때의 용은 이런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얼굴을 좀 보시면 용 안이죠. 용 안이 용의 얼굴인데 이런 할아버지 같고 좀 비실비실한 그런 스타일의 용입니다. 그런 용이라고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23만 R&B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광서네요. 광서 관지가 있지만 김풍경이 그렸다. 청화화해문 항의입니다. 항의인데 아직 그림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잘 그렸습니다. 우리말로는 김인데 중국에서는 금으로 읽겠죠. 금풍경. 92만 R&B에 박미, 박매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작품 도작이라고 볼 수 있고 청말도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19세기니까 이것도 청말이라고 보고 백수문병입니다. 백수문 가운데 있는 거. 백수문이, 목숨 숫자가 이제 개광 안에 또 개광 안에 아주 빼곡하게 전서체로 각기 다른 글자로 쓰여져 있고요. 병의 형태는 관음준입니다. 관음병. 뉴욕 소도비에서 13만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천구병이죠. 팔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팔준도라고 하는 것은 팔준마죠. 준마의 8마리의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팔준마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주나라 때의 황제가, 그때는 황제가 아니라 천자였죠. 천자가 말 8마리를 끌고 달렸다, 이런 데서 유래된 팔준도입니다. 팔준마 혹은 팔준도. 천구병이고 북경 광시 거래장에서 69만 R&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문양이 특이하죠. 여기도 광섭대 기물로 보이는데 로안도 매병입니다. 로안도라고 해서 이제 안자는 기러기 안자고요. 기러기네요, 보니까. 로는 갈대로 짜입니다. 그래서 갈대밭에 날고 있는 기러기를 보시면 이게 로안도구나. 그래서 로안도는 늙을 로자와 편안할 안자를 쓴 로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늙어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가장 로망이죠. 나이 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안도, 그리고 로안도랑 같이 항상 다니는 문양이 안거 낙업입니다. 안거 낙업의 문양은 매출하기가 지금 땅에서 놀고 있고 옆에 항상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화의 거자가, 국화국자는 중국 발음으로 쥐라고 합니다. 쥐는 이제 머물거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하기는 이름이 안자입니다. 안, 매출하기 아니죠. 그래서 매출하기는 평안하다의 안자를 의미하고 국화는 거주한다, 머무르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안거 낙업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거 낙업은 결과적으로는 로안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기러기가 살아있는 듯 잘 그렸습니다. 이런 작품 도자기, 이것을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품에 포커싱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벌써 광서니까 거의 한 13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물들은 미래가치가 충분합니다.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여기서도 R&B가 116만 R&B니까 그 당시도 한 2억 몇 천이 된 거죠. 지금은 이게 만약에 그 당시 거라면 한 5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맥군유라는 잘 모르는 경마장에서 처음 보는 경마장입니다. 단맥군유라는 경마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밑에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등입니다. 등. 등인데 여기다 등 심지를 해놓고 들고 다니는 건데 전지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욕 소도비에서 33만 4천 R&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거는 도광이 또 여기 나와 있네. 아무튼 도광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도광은 일로연과도가 있죠. 여기는 일로연과는 제가 얼마 전에 분체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갈대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해우라기로 짜니까 해우라기가 있어도 되고 연잎이 있어야 됩니다. 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연의 연밥이라고 하죠. 그런 구멍 뻥뻥 뚫린 거. 그래서 그것이 연이어서 과거에 붙으라는 일로 연과의 문양이라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이 여의에다 그렸다는 것은 이 기형의 여의거든요. 여의는 무슨 말이냐면 뜻과 같다.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거죠. 나 장원급제할래? 그러면 장원급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의 일로연과를 그려놓으니까 정말 내가 꼭 과거에 연이어서 예비고사 본고사 하듯이 연이어서 초시와 전시를 한꺼번에 붙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기원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기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중국 가적에서 11만 5천 R&B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만기니까 말기라는 얘기죠. 말기라는 말은 보통 마지막 말자이기 때문에 이 만기를 씁니다. 늦을 만자죠. 순화된 표현이에요. 팔길상문이 쫙 그려져 있고 4개의 다리가 있는 기따란 장방이 직사각형이라는 소리니까 장방 화분 일대입니다. 뉴욕 소도비에서 34만 1천 R&B에 거래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국의 왕보가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민국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고요. 18년 찾아보겠습니다. 18년에 또 어떤 기물이 나와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건 도광이고 이쪽에 보면 한풍용이 나오네요. 한풍연제의 관지가 있는 이 연화문이죠. 연화문이 있는 반입니다. 이런 문양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한풍 때 많이 나오는 문양이에요. 그래서 구륙선이죠. 윤곽선을 테두리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칠을 해서 마치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법. 이게 한풍 때 많이 나오는 거고 대청 한풍연제 관지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체로 잘 써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소도비에서 6만 R&B에 거래됐습니다. 6만 R&B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접시나 반, 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값이 안 나가지만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고 오히려 매매하기가 좋은 거죠. 여기 백학도가 그려져 있는 항입니다. 북경 화진이라는 경매장에서 57만 5천 R&B에 거래됐는데 청나라 중기대라고 써놓고 대청 건륙련제 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부탁을 받아서 관지를 썼다고 해서 기탁관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병이죠. 돌대, 톡 튀어나온 부분을 돌대라고 그러는데 돌대가 4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 둘, 밑에는 3개, 4개가 연이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나팔상, 나팔처럼 벌어졌다. 그리고 복부는 공처럼 둥글다. 이게 상병의 특징이고 상병을 보시면 이것은 청나라 옹정제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전후로는 못 가는 거죠. 전후로는 못 갑니다. 아무튼 상병은 그 이후로는 갈 수 있어도 대청 동치년제 관지가 있는 북경 영보 경매장에서 63만 2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거는 도광 때 했으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또 동치대의 기물만 설명드립니다. 동치대에 늘 나오는 거죠. 죽석파초문이죠. 죽석파초문의 대청 동치년제라고 해석한지가 적혀있는 뉴욕 쏘도비에서 19만 R&B에 거래된 옥호춘병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광섭대죠. 조금 아까는 동치대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홍콩 쏘도비에서 21만 8,500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 보면 16자 영의도 16명의 아이가 놀고 있는 영의도가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홍콩 쏘도비에서 7만 1천 R&B에 거래된 완이고 그 밑에는 단용문이죠. 용이 또리를 틀고 있는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는 단용문입니다. 선통제의 관지가 있고요. 홍콩 쏘도비에서 2만 1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선통 경술의춘당제 의춘당인도 당명관입니다. 그래서 기념관하고 당명관이 같이 나온 기물이에요. 이 기물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특이하고 관지 자체도 독특하죠. 의춘당제, 경술련이라는 관지도 있습니다. 경술련이 1910년이잖아요. 왜 어떻게 경술련을 금방 알죠? 우리 경술국치라고 우리도 1910년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경술련이라 딱 떠오르는 거죠. 선통제는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제위에 있었죠. 마지막 황제, 부의죠. 용이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해서 정말 봐주기 힘든 그런 용입니다. 나라의 국운이 쇄하면 그림도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지연화문이 있는 좌돈입니다. 좌돈이라는 것은 앉을 의자를 가리킵니다. 청나라 때는 황제가 옹정제 때부터인가. 그래서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백성들이 더위에 시달릴까 봐 이렇게 도자기. 도자기가 좀 차갑잖아요. 앉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할 량자를 써서 이런 의자를 량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좌돈이라고 해도 되고 서늘할 량자를 써서 량돈이라고 해도 되고 비단 문양을 많이 썼다고 해서 수돈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일대인데 뉴욕소도비에서 8만 6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멍이 루공으로 돼 있으면서 엽전이 있잖아요. 엽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애군을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안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기물이죠. 왜냐하면 엽전 위에 박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제안전의 의미도 있고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애군을 물리칠 수, 귀신을 부린다는 건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밑, 그러니까 설날 때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로 세뱃돈을 줄 때 그런 엽전 모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것은 앞세전이라는 말도 있다는 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통경 산수문이 그려져 있는 북경 보류에서 230만 RMB에 거래된 건륙런제 관지가 있지만 이건 기탁관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청체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18세기니까 18세기이면 아닌데 그건 청나라 중기인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청하 전지연문의 대발입니다. 발. 아름다운 발이 비슷한 발이고 른돈수부비, 런던소도비라고 말씀드렸고 1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는 청나라 정문이니까 주산파루이기 때문에 민국대로 패스합니다. 18년도까지 했고 19년도는 또 어떤 기물이 있을까 한풍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도광이 있고 여기부터 한풍이죠. 한풍은 도광의 아들입니다. 청하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판. 아까도 동치 때 거 보셨고 한풍 동치 때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치의 아버지가 한풍이고 한풍제는 서태우의 남편이죠. 21만 8,500 RMB의 화해국제에서 경매된 기물입니다. 일대고요. 관지를 보시면 관지가 다르죠. 관지가 대청 한풍 연재 관지인데 달라요. 달라야 당연한 겁니다. 일대인데 똑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풍제 때 운영 간주문이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대청 한풍 연재의 해석한 지가 있습니다. 이때 용이 저런 모습입니다. 장난스럽고 그런 모습이고 구슬을 쫓아가는 간주문이죠. 그리고 옆에 보는 거는 죽석파첨은 유명한 문양이고 오코춘병이고 북경 보리에서 143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오코춘병입니다. 오코춘병이고 용문양이 그려져 있는 운영문입니다. 창룡교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수문이 그려져 있고 공중에서 푸른 창공에서 백성을 교화시킨다. 그런 의미의 창룡교자가 문양으로 그려져 있는 오코춘병입니다. 뉴욕 소도비에서 94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일대인데 광섭대의 관지가 있는 해수운용문 포수함환 대개병입니다. 대개병이라는 건 뚜껑이 있지 않으니까 뚜껑이 있는 병이라는 뜻이고요. 좀 특이한 기형이긴 합니다. 중무선거라는 경매장에서 6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소포도문. 포도문에는 꼭 송소. 송소는 다람쥐입니다. 쥐는 쥰데 소나무에서 사는 쥐가 청솔모가 있잖아요. 다람쥐도 있고. 그래서 송소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를 의미합니다. 다람쥐가 포도하고 같이 나와 있는 문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북경 광시경매장에서 16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청화가 아주 발색이 좋고 세밀한 그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광서제 관지가 있는 황제청화인데 구도문이 그려져 있는 대반인데 관지는 저수궁제입니다. 저수궁제는 광섭대의 관지라고 말씀드리고 저수궁제의 오리지널은 사실 서태우 관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수궁은 서태우가 머무르는 식사하는 전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뉴욕소도에서 166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서가 나와 있네요. 청화전지연 단리개광. 단리, 동그라미에 새끼용이 그려져 있는 뜻이고 만수무강이라는 글씨가 그려져 있습니다. 빙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빙은 얼음이죠. 얼음 담아놓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대천광서연적안지가 구연부 부분에 단행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 중국 가덕에서 47만 1,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선통대의 내청화외분체 안쪽에는 청화로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분체로 그려져 있는 하당문입니다. 하당문은 연꽃이 그려져 있는 연못이죠. 일대고 화해국제경매장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안에는 청화로 그려져 있고 바깥에 분체가 되어 있는 기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대청 선통연제 관지가 있다고 해서 꼭 선통연제는 아니고 민국대 중반까지 1935년 그 정도까지도 선통연제 관지를 썼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또 광섭대 거네요. 단용문이 그려져 있는 4개 화문과 같이 그려져 있는 개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합을 봉합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봉합이라고. 일대가 가사득 크리스티에서 38만 1,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국대니까 패스하고 이것도 19세기니까 하겠습니다. 해수 강해문이 그려져 있는 대항입니다. 해수 강해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파도치는 부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해수 강해라기보다는 불수감에 부처님 손가락같이 생겼죠. 그리고 파도치는 거에 산석이 있으면 수산복해의 문양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뉴욕소드업에서 41만 1,0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이건 19년 했고 이제 20년 찾아갑니다. 20년에는 밑에 한풍 때도 상병이 많이 나오니까 이 상병이 한풍 때 겁니다. 전지 연문이 그려져 있는 상병이고요. 항상 상병은 연꽃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풍연지 해수관지가 있는데 여기 한풍 본조라고 써놨잖아요. 본조란 말은 이제 한풍 오리지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74만 7,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본존대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74만 2,7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기도 한풍연지의 관지가 있는 귀가 달려 있습니다. 양이병이고요. 중국 가덕에서 128만 4,0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용이 정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문이 조금 더 독특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28만 4천 R&B에 거래됐고 동치년제에 그려져 있는 영희도문, 동치년제 때의 영희도문 대완입니다. 영희도 대완 중구성가에서 18만 4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상병 일대가 있습니다. 광소년제 간지가 있는 상병 일대 광서 본조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리지널이라고 보고 중국 가덕에서 92만 R&B에 거래됐습니다. 본조치고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광섭대의 특이한 기형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어활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변성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잉어가 용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양을 황화강 유역의 용문이라는 지방의 계곡에서 어마어마한 잉어가 물을 거슬러서 폭포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그걸 성공한 잉어는 용이 된다고 하는 설화에서 나왔고요. 그런 것을 어변성용 혹은 어화용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용문이라는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등, 오를등자.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하죠. 등용문 학원 이름도 있고 출사한다. 조종의 과거의 급제에서 출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게 바로 등용문입니다.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잉어가 용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문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광에다가 그걸 그려놨습니다. 북경다예라는 경매장에서 71만 3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좀 독특하죠. 개광을 연주 형식으로, 연주가 뭐냐면 목걸이죠. 목걸이 형식으로 개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어변성용의 전설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동치대의 사무도죠.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일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영의도문이 그려져 있고 안에는 사무도가 그려져 있고 대청 동치년제의 해소관지가 써져 있는 중국 가득에서 16만 1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기는 죽속파초문이 그려져 있고 중국 가득에서 63만 2천 5백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것도 옅특의 해수문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수죠. 특이한 짐승,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서수 혹은 해수이수문이라고 하고 고족이 달려있으니까 고족완입니다. 뉴욕 크리스티에서 48만 9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기물이고 그림을 이렇게 단묘기법으로 해수문을 그리고 나머지 또 진한 청료로 그려는 문양의 기법입니다. 이것은 광서 때의 어요, 어요란 말은 관요라 그런 뜻이고 전지연화문이 그려져 있고 단니 만수무강이 그려져 있는 삥합, 빙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음 집어넣는 그런 상자라는 뜻이고 일대입니다. 그래서 절강 가보라는 경매장에서 10,95만 5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얼음통, 황제는 이런 데다가 또 얼음을 넣어서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빙상입니다. 아까 같은 건 뚜껑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만수무강이 써져 있는 29만 9천 R&B에 거래된 중국 가덕입니다. 그러니까 빙상에 대해서 몇 개가 그림이 나왔죠. 아까도 그렇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자가 나오면 얼음 담아서 먹는 용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민국대라 패스합니다. 21년도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한풍대에 산두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지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산두병이고 중국 가덕에서 62만 3천 R&B에 거래된 한풍대의 기물이고 여기 죽속파초문이 있는 한풍대의 기물입니다. 여기 한풍본조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 가덕에서 36만 8천 R&B에 거래됐습니다. 이 오코춘병은 죽속파초문 오코춘병은 정말 기물이 많습니다. 매력적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많다는. 이 상병도 엄청 많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다는 것은 흔하다는 얘기죠. 중무성가에서 51만 7천 5백 R&B에 거래된 기물이고. 문양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한풍대의 운용간주문이 그려져 있는 수승. 수승이란 말은 수우라고 해도 되고 수정이라고도 하는데 필세입니다. 필세. 물구르시죠. 부술바는 물구르시고. 서령인사라는 경매장에서 20만 7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기형이 수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하제일천이라는 시문이 그려져 있는 대개관입니다. 뚜껑도 있죠. 뚜껑이 평정이라고 해서 평평한 정상 꼭대기가 평평한 것을 평정이라고 합니다. 평정계 관이죠. 전부 다 시문이 그려져 있고. 대개천 광서연조관지 이렇게 관요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중국 가득에서 120만 7천 R&B에 거래됐고. 광서 본조라고 써 있습니다. 본조라는 건 오리지널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 천하제일모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광서기물인데 색택이 좀 은은하면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상병입니다. 상병인데 돌 때는 없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 공 모양이고 구연부가 벌어진 것을 상병이라고 다 칭합니다. 다른 말로 옥당춘병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이때의 용도는 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늙은 용이죠. 광서 본조라고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 가득에서 92만 R&B에 거래됐는데 상병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항상 특이하면서 더군다나 광서 본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요라는 소리죠. 멋있습니다. 여기는 황지청화로 전지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전지연꽃이죠.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단이고 저수궁제 관제가 있습니다. 저수궁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태우 관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광서 때 관제의 당명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경 다해에서 40만 2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기도 청화해수운용문이 간주문이 그려져 있는 배, 잔이죠. 잔 일대입니다. 14만 9천 5백 R&B에 거래된 북경 다해의 경모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용문양이 좀 어설퍼요. 여기는 동치대에 안에는 세안사무도가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사녀도가 그려져 있는 사녀영의도가 그려져 있는 반일대. 아까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중국 가력에서 16만 1천 R&B에 거래된 기물이고 대청, 동치년제, 해석안지가 있습니다. 해석안지가 두 개가 나오면 비교해보면 글씨체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전사입니다. 이 정도 하면서 20년을 마치고 그런데 22년도 판이 없기 때문에 23년도 최신판이죠. 23년도문 22년도의 기물을 설명해놓은 도록입니다. 여기도 또 나오죠. 항상 나오는 옥호춘병, 죽석파초문이 그려져 있는 한풍년제 관지가 있는 중국 가력에서 68만 4천 2백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나왔지만 항상 세안사무도가 나오고 바깥면에는 산여도나 영의도가 나오는 기물 북경 다 예에서 36만 8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대청 한풍년제 관지가 있고요. 한풍제, 동치제 이러면서 광서제 이렇게 똑같은 문양이 관지만 달라서 나오는 거죠. 여기 동치년대 해수 8괴문이 그려져 있는 다원 다원이라는 뜻은 찻잔이라는 뜻입니다. 다원, 다완, 다배 똑같은 말입니다. 중무성가에서 21만 8천 5백 R&B에 거래된 기물이고 8괴문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해수문에서 8괴문이니까 특이한 건 기억을 하시고요. 죽석파초문이 그려져 있는 옥호춘병은 광동숭정이라는 경면에서 66만 7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괴문이 8개운항문이 그려져 있는 완 일대입니다. 북경 중한 경매장에서 32만 2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배 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청 한풍연제 관제가 있는데 북경 보리에서 39만 1천 R&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툼하고 동그랗게 합이 그려져 있으면 합이 있으면 이걸 봉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합이라고 해도 되고 봉합이라고도 되는데 여기는 관지가 특이하죠. 최화전제 관지가 있습니다. 최화전제 관지가 있고 4개 화해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에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도 오리지널 있죠. 최화전제 관지가 있는 거기는 수선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도문하고 그런 곳을 본뜬 그런 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개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최화전제 관지가 있는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51만 7천 5백 R&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광섭대의 전지 화해문인데 전지 연화문입니다.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큰 개관입니다. 광서전제 관지가 해소관으로 있고 중무선가라는 경매장에서 34만 5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또 저수궁제 관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 서벌련문 서벌련문은 서양 연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연꽃은 좀 흐린 색깔로 그려져 있고 진한 것은 이파리를 전지 줄기는 진하게 그려져 있어서 청화, 코발트 한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색택을 냈습니다. 중무선가에서 32만 2천 R&B에 거래된 멋있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비슷한 스타일이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수궁제가 있고 거의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48만 3천 R&B에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고미태꽃도 내구도문, 안에는 복숭아 9개가 그려져 있고 밖에는 전지화해문이, 견우화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밖에는 견우화문이 뭐라고요? 나팔꽃을 가리킵니다. 나팔꽃. 그렇게 해서 관지는 저수궁제 관지가 있는 중국 가덕에서 25만 3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광소 관지를 가지고 있지만 금풍경, 주산파루의 한 명이죠. 금풍경이 세안사무도를 그려놓은 공 모양의 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랑아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화해국제에서 103만 5천 R&B에 거래됐고 금풍경이라고 여기 관지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본 거죠? 딱 보면 이거는 삥상, 얼음박스입니다. 얼음박스고 광선현지 관지가 있는 목숨수자, 만수무강이 써져 있는 중무성과 경면에서 230만 R&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삥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음상자죠.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게 청화해수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작은 권항입니다. 권항이라는 것은 입술이 말려져 있기 때문에 권항이라고 그러는 거고 광선현지의 관지가 있는데 민요관지로 보이고요. 영락 방매라는 경면에서 25만 3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영락을 방을 했다 그러면서 안에는 여의문이 그려져 있고 밖에는 호남.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헌화문인데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문양을 그려져 있는 일대에 보리아문에서 25만 3천 R&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민국대 이 정도 하면서 그래서 짱어몽도설 121번째 한풍 동치광서선통제 마지막 리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인가 처음 짱어몽도설을 시작을 해서 전사도자기 구분하는 법부터 많은 영상을 찍어서 그다음에 제가 혼자서 썰을 풀어봐야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봤던 책 중에 그나마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두께도 상당하고 내용도 아주 알차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정을 해서 제 2미대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한 8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명청화자기와 청청화자기를 일단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관지도 관지편에서 다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남은 것은 원청화 하나만 남았습니다. 원청화도 페이지 수가 한 9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먼저 책을 읽었기 때문에 혹시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해설 아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중국 책을 또 사진도 보여드렸고 도록이라고 불리는 박매연감이죠. 박매연감에 나와 있는 왕조가 변할 때마다 왕조에서 관지가 있는 그런 기물들을 짧게 짧게 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짱하모 옥션은 실시간 경매라고는 썼지만 경매라기보다는 도록이나 책자가 아닌 실물을 가지고 피부도 확인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양의 뜻 그다음에 기형 이런 것을 가지고 입체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강의를 책으로 하는 강의와 실물로 하는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일단 잘 해나왔습니다. 매일매일 한 적도 있었고 며칠 만에 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영상은 121번째 영상이 오늘로써 청까지 명나라와 청나라 청하자기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122번째부터는 원청하로 들어가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하모 돗설 처음 또 시청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짱하모 옥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건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질문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야 질문 받으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이라면 제가 답을 해 드리면 같이 시청하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소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당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도장에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모르면 당할 수가 있잖아요. 늘 공부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면 또 좋은 명품을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121번째 돗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원청화 때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